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0년 4월 28일 흉가여행 12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 한번 가볼께요 여기 한번 가볼께요 와..이..뭐야? 잠깐만.. 뭐야..? 뭔데..? 뭐야..? 뭐야..? 뭔데..? 부위함?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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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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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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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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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뭐지 방금.. 거기 누구 있어요? 잠시만.. 잘못 들어왔나..? 잠깐만.. 잘못 들어왔나..? tej k 간지롱 난 혼인 룩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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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비밀의 공간인가? 여기 왜 그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나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안 돼 안 돼 몸에다가 오고 이런거 절대 뿌리면 안 돼 부적태가면 안 돼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왔어? 여러분 방금 뭘 한 것 같은데? 왔어? 왔어?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쫄지마 지금 가장 슈카우트 가지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아.. 발 꺾였어 나.. 지금.. 발 꺾였어.. 아.. 발 꺾였어 나 지금.. 아.. 발 꺾였어 나 지금.. 아.. 발 꺾였어 나 지금..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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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뻐꾸기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이거.. 아.. 방금 내가 여기 서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뭔 소리가 났어 여기서.. 이걸 제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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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